야 그거 들었어? 뭐? 일치락방 걔 알지? 걔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? 아 1층에서 담배 피다 걸린 새끼! 아 그 새끼! 그 새끼 발기부전이래! 대박! 레알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들었어! 누구한테? 나도 들은 거 같아! 영석이한테 들었는데? 걔도 남자인데? 둘이 잤나 보지! 남자끼리? 걔가 봤다는데? 뭘 발기 안 되는 걸? 그걸 어떻게 알아? 목욕탕 같은데 가지 않았을까? 너는 목욕탕에서 발기되냐? 아니! 아니? 그리고 걔가 발기부전이면 뭐 어쩔 건데? 아 불쌍하잖아! 니 인생은 안 불쌍하고? 야 왜 웃냐? 웃기잖아! 뭐가 웃긴데? 지 인생도 망했으면서 남의 인생 불쌍하다고 하니까 웃긴가 보지?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지 마 이 새끼야 완전 나쁜 새끼야! 아니 나도 들은 거라고! 아니 너도 들었다며! 너는 누구한테 들었는데? 예! 어? 진수인데? 야 진수야! 네 선배님 뭐하고 있어? 초코파이 산책 시키고 있는데요? 초코파이를 산책을 시켜? 네 왜요? 아니 물어볼 게 있어서 미친 새끼야 닥쳐! 너 혹시 발기부전이야? 뭐요? 아닌데요? 아니래는데? 아 아니래잖아! 아니네! 보여드래요? 아니 그럴필에는 지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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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는데? 됐네? 저게 가능해? 야구해도 되겠다 누가 저보고 발기부전이래요? 어! 얘가! 뭔 개소리야 니들이 그랬잖아! 미친새끼들아! 저렇게 내가 아니랬잖아 이 새끼야 나도 아닐줄 알았어! 야 이 개새끼들아! 그렇게 살지 마 이 새꺄 맞아요 나쁜 새꺄 아니 지 죄송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휭 메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